2022년 전세계 국력순위 1위부터 15위까지. 한국은 몇 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튜브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세계의 지원과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인들은 각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국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한보다 5배 이상 큰 영토를 가진 인구는 남한과 비슷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5분위 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재래전력으로만 비교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순위는 20위권으로 러시아는 세계 2위이며 한국은 7위권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은 친러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미동맹을 경고해야 하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국력기준은 크게 경제, 군사, 인구, 산업생산력, 정치외교력, 외환, 보유, 구매력, 자원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상위 15국가를 알아볼까요? GDP 1조 4,440억 달러, 11위, 군사력, 10위, 인구, 2억 1,535만, 외환, 보유액, 3,780억 달러, 10위, 특징, 인구, 경제, 군사, 외환, 보유액, 10위, 권인액, 12위 호주, GDP 1조 3,309억, 12위, 군사력, 17위, 인구, 2,600만, 특징, 커드회원국, 영연방, 11위, 캐나다, GDP 1조 6,434억, 8위, 군사력, 23위, 인구, 3,800만, 특징, 파이브아이즈 소속, 영연방, 10위, 이탈리아, GDP 1조 8,864억, 7위, 군사력, 11위, 인구, 6,020만, 특징, G7 EU 나토회원국, 9위, 한국, GDP 1조 6,382억, 9위, 군사력, 6위, 인구, 5,180만, 외환, 보유액, 4,047억 달러, 8위, 특징, 산업생산력, 6군, 미사일 강국, 문화, IT 강국, 8위, 인도, GDP 2조 6,229억 달러, 5위, 군사력, 4위, 인구, 13억, 9천만, 특징, 인구대국, 미국 우방국, 군사강국, 태포유국, 7위, 프랑스, GDP 2조 6,030억, 6위, 군사력, 7위, 인구, 6,550만, 특징, 미국 동맹국, 전통강대국, 태포유국, 6위, 영국, GDP 2조 7,077억 달러, 4위, 군사력, 8위, 인구, 6,849만, 특징, 태포유국, 영연방, 5위, 독일, GDP 3조 8,060억 달러, 3위, 군사력, 16위, 인구, 8,388만, 특징, 산업생산력, 전통강대국, 유럽수장, 4위, 일본, GDP 5조 4,000억 달러, 3위, 추정, 군사력, 5위, 인구, 1억 2,558만, 외환보유액, 1조 2,810억 달러, 2위, 특징, 내수시장, 태군역, 3위, 러시아, GDP 1조 4,834억, 10위, 군사력, 2위, 인구, 1억 4,580만, 외환보유액, 4,820억 달러, 5위, 특징, 군사력, 자원부국, 택보유국, 2위, 중국, GDP 14조 7,227억 달러, 2위, 군사력, 3위, 인구, 14억 4,421만, 외환보유액, 3조 9백2억 달러, 2위, 특징, 자원부국, 택보유국, 경제부국, 1위, 미국, GDP 20조 9,366억 달러, 2위, 군사력, 1위, 인구, 3억 3,291만, 특징, 자원부국, 택보유국, 기축통화국, 경제군사, 외교 1위, 전쟁은 일어나면 안되지만 전쟁을 막는 것은 국력을 키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군사, 문화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혈맹인 미국과 한미동맹을 경고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이튜브였습니다.